여러분 합격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일산의 합격자의 밤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은 입직하여 공직자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보다 훌륭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해왔듯이 행복한 공직생활을 하시기를 소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용 예정인 우리의 공무원분들 사랑하고 앞으로도 꼭 행복한 공무원이 되면 좋겠고요.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장래 꼭 합격하셔가지고 행복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단계 파이팅! 제가 오랫동안 4년 반 동안 준비를 해서 이번에 합격해서 더욱더 기쁜 것 같습니다. 직장병인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합격하게 될 줄 몰랐는데 좀 특박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요. 아 지금 너무나도 기쁩니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봤지만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 결과가 이제 결국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붙어서 이렇게 축하까지 축하형까지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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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